8.3촌과 단호박 사기 단호박입니다. 유질랜드산이고요. 단호박은 유질랜드가 제일 맛있죠. 제주도 꺼도 있는데 맛이 좀 떨어집니다. 유질랜드산 단호박 크기는 제 손바닥 만한 크기 손으로 질 수 없습니다. 크기가 오늘 가격이요. 4천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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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리콜리도 있네요 브리콜리 자 브리콜리 자 큰 브리콜리 국내산 브리콜리죠. 국내산하고 중국산이 있습니다. 크기는 제 엄지손으로 짚기가 힘드네요. 징징암 브리콜리 노란 꽃이 피면 오래된 거죠. 브리콜리는 하루 이상 팔기가 힘듭니다. 자 싱싱한 브리콜리 가격은요. 2천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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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리콜리 먹고 힘날때 좋아요 구독 아시죠